자, 두 바퀴 신청하셨는데 윤순남님 어서 나오세요. 여행 좋은 당신 저녀만 봐도 좋은 당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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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은하,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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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치는 내 사랑, 우리 사랑은 바퀴로 사라 우려를 많이 버리려고, 바퀴로 달려도 우리 사랑은 영원히 영원히 박수 보내주세요.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이리로 오세요, 이리로 오세요. 잠깐 이리로 오세요. 이리로 와보세요, 이리로 와보세요. 인사 좀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반갑고요. 저는 숲속 노래교실에서 회장 맡고 있습니다. 아, 어쩐지. 노래 실행이 아주 그냥 회장님이시고. 저는 우리 이현주 교수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뒤에서 해서 제가 노래 실행이 좀 저로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별로였지요? 네. 열심히, 열심히 달리셔서 노래 많이 하세요. 신의 예방에 최고랍니다. 예, 박수 보내세요. 예, 박수 보내세요.